요리사? 요리사가 됐다고? 옷이 요리사야? 요리사 옷이야? 응 외치마 외치마 외국을 왜 슬펐어? 어? 왜 슬펐어? 병원 못 가게 돼서? 어? 병원 못 가서 우는 거야? 병원 가면 왕주사 꽉 맞아야 돼 체리는 왕주사 꽉 맞아야 돼 탈구는 우는 거야? 어? 탈구는 우는 거야? 울지 아파가지고 주사 왕주사를 꽉 맞아야 돼 어떡하지? 왜? 왜? 속상해? 동상이 왕주사 맞아서 속상해?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왕주사 안 맞을 거야 혜리가 지금 가서 대신 맞을까? 그건 아니야? 괜찮아 괜찮아 왕주사 안 맞을 거야 응 안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 주사 꼭 맞고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 주사 안 맞아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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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테리 이따가 가서 진찰만 받고 약만 받아 올게 네 알았지? 힐린에 친구 집을 잘 다녀와 네 엄마는 병원 갔다 와요 응 알았어 혜리랑 잘 갔다 올게 네 혜리는 너희 나눠요 혜리야 혜리야 혜리는 너희 나눠요 아니에요 혜리 이번에 병이 났어요 아 그래서 깎아 먹으면 안 돼요? 네 병이 났어요 혜리는 너희 나눠 엄마가 혜리는 너희 나눠 혜리는 친구 친구하고 혜리는 아팠던데 혜리는 원래 아팠고 혜리는 원래 아팠고 엄마가 벤즈 붙잡고 엄마가 솟업했어 맞아 아파서 솟업했지 네 맞아요 언니도 아팠어요 혜리야 혜리야 이제 너희가 떨어졌어? 혜리야 이마 아프니까 혜리야 혜리야 현리야 현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